자 고3 어법 8번째 시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번째 위치 이렇게 줄이거져 있죠 위치 한번 더 정리합니다 100번이고 뭐 1000번이고 계속 제가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위치 라는 아이는 일단 관계대명사 입니다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어떤 명사를 꾸며 주는 거죠 뭐 뭐 한 뭐 이런식으로 그래서 얘는 뒷자리가 항상 한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무슨 말 뒤에 주어 자리가 비어 있으면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어 자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소유격이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가 항상 비어 있어요 이해가 안되시면 앞에 그 중등 영상을 한번 관계대명사 영상을 보고 오세요 뒤에 한자리가 비어 있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letter라는 건 후자란 뜻이에요 전자 후자 할 때 후자가 will not disclose 폭로하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이죠 동사 자 근데 고3 어법 부터는 약간 이런 삽입 같은게 많이 들어가요 to third part 라는 거는 제3자에게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자가 아닌 제3자 관계 관계가 없는 그 3자 제3자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괄호를 하면 disclose the information 이라는 목적어가 보입니다 이런 삽입 누구누구에게라는 뭐 전치사고 이런 것들이 살짝살짝 삽입이 돼 있어요 왜? 여러분 틀리라고 자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가 뒤에 완벽하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는 쓸 수 없고 where 같은 관계 부사로 대체해야 될 겁니다 뒤에가 완벽할 수 있는 자 2번에 will people 이라고 돼 있네요 이게 뭔 말이야? will people 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will 이라는 조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 뭐야 할 수 있는데 가능합니다 뭐냐면 앞부분에 only라는 아이가 있죠 자 only가 있으면 only가 단지 이거야 라는 강조거든요 단지 이것뿐이야 찐 이것뿐이야 라는 강조인데 이런 문장이 맨 앞에 only가 들어가 있으면 조동사 동사죠 조동사 다음에 주어 이렇게 와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 아이가 지금 동사에 붙어 있던 아이예요 무슨 말? 동사가 make면 자 동사가 make면 나는 만들지 않을 거야 하면 don't make로 바꾸잖아요 그죠? 원래 make가 가지고 있던 그 안에 있던 두 라는 일반 동사 안에 두 라는 조동사가 원래는 숨겨져 있는데 부정문이 되면 don't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이런 only라는 강조가 있으면 원래 자기가 숨기고 있던 일반 동사 안에 숨기고 있던 두 나 뭐 이런 아이들이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무슨 말 강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도치가 일어난다고 해요 동사 주어 원래는 주어 동사 인데 조동사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죠 보세요 if 부터 respected 까지 이렇게 괄호 음 삽입 문장이죠 만약 뭐뭐라면 이란 삽입이면 얘를 빼고 보면 only라는 이 강조하는 아이가 있으면 이렇게 동사 주어 자리가 바뀔 수 있는 거죠 강조한 아이가 나오면 동사 주어 자리가 바뀝니다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되요 people will feel 이렇게 써야 겠죠 이건 맞는 거죠 자 3번 갑니다 disclosed 에서 폭로하다 라는 뜻이죠 자 이게 맞는지 보겠습니다 regardless of 는 뭐뭐에 상관없이 라는 뜻입니다 자 단어는 여러분 무조건 많이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뭐에 상관없이 정보의 유형에 상관없이 어떤 정보죠 그쵸 정보를 수식해 주니까 정보의 입장에서는 폭로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폭로 된 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수동이 맞는 거죠 정보의 입장에서는 폭로 당한 거니까 disclosed 가 맞는 거죠 그쵸 4번 much more 이건 쉽네요 자 more 이라는 이 비교급이죠 비교 더 뭐뭐하다 할 때 비교급을 강조하는 훨씬 이란 뜻을 쓸 때 훨씬 이란 뜻을 쓸 때는 much more 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자 한번 더 정리할게요 자 very good 정말 좋은데 very good 그리고 더 좋아할 때 배럴이 되겠죠 굿의 비교급인 배럴을 쓸 때는 앞에 much better를 써야 됩니다 훨씬 좋아 훨씬 더 좋아할 때 무슨 말이냐면 굿이라는 원급 원래 원형을 강조할 때 매우 훨씬 할 때는 very를 쓰지만 배럴이라는 비교급을 강조할 때 훨씬을 쓸 때는 much를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much more이 맞는 거고 자 5번의 마지막 rest에 s 가 붙어 있네요 동사인 거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명사할 수 없는 게 휴식이잖아요 rest가 휴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휴식 들 이라고 쓸 수 없죠 그러니까 얘는 동사에 s 가 붙었구나 쉰다 뭐 차분하게 놓여 있다 이런 거에 s 가 붙었구나 무슨 말 단수 동사란 말이죠 자 그러면 주어를 찾아갑니다 it is fundamental condition 에서 문장 끝났어요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조건 상태이다 라고 문장 끝났고 on which 에서 다시 문장이 시작됩니다 어떤 문장 administration of justice 정의의 administration 뭐 행정이나 이런 거 일단 그 단어 뜻을 모르더라도 administration 이라는 주어가 있으면 오브는 뒤에서 앞을 꾸미니까 주어가 있으면 as a whole 이라는 전체적으로 라는 걸 괄호를 하면 주어가 단수니까 rest s 붙는 게 맞는 거죠 아시겠죠 자 a 어댑트 채택하다 라는 뜻입니다 선택하다 채택하다 음 채택하다 자 그러면 보시면 하나는 동사고 그죠 어댑트라는 동사고 하나는 어댑팅 이라는 ing 동명사 인 것 같아요 채택하기 선택하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볼까요 자 어떤 음 앞에 뭐가 있고 and 라는 세모 and 라는 등위접속사가 있고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and 문장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문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문장 and 문장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음 그러면 앞에 어 이 마인드셋 이 마음가짐을 선택해라 라는 명령문으로 시작해야 겠죠 왜 앞부분에 동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동사 and 주어 동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 뭐 뭐 해라 그러면 넌 이럴 거야 이렇게 음 그래서 동사 자리 어댑트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왜 안되는 지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만약에 어댑팅 이면 이 마인드셋 이 마음가짐을 선택하는 것 이 되잖아요 선택하는 것 그리고 너는 할 거야 말이 어색하죠 내가 정확하게 이 동사 자리인지를 모르겠으면 얘가 왜 안되는지 나머지게 안되는 이유를 찾아도 괜찮습니다 답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얘가 안되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가셔도 돼요 자 비번에 됨이냐 됨셀브지냐 제귀대명사 나왔죠 자 제귀대명사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자 나는 나를 사랑해 이렇게 쓰면 문법상 틀린 말입니다 뭘 써야 되요 마이셀프를 쓰셔야 되요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가 똑같을 때 쓰는 거 내가 나를 내 나라는 주어가 있고 나를 이라는 목적어가 있으면 이 두 개가 똑같을 때 쓰는게 제귀대명사입니다 주어와 목적어 같을 때 자 디프라이브라는 빼앗다 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누가 빼앗는 건지 찾으면 되겠죠 자 볼까요 인간은 단지 하나의 종류다 스피시스라는 건 종이란 뜻이죠 뭐 포유류 파충류 뭐 이런 것처럼 하나의 종이다 그 종은 뭐다 빼앗는다 그들 자신으로부터 디프라이브 a 오브 b 에요 a 에게서 b 를 빼앗는 거예요 이 사람들로부터 잠을 빼앗는다 인간이 이 스피시스가 휴먼 이잖아요 휴먼 빙 이잖아요 인간들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잠을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와 디프라이브 뒤에 목적어가 똑같은 거죠 그죠 주어가 주어 자신에게서 잠을 뺏는 거니까 제귀대명사가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 때는 이 목적어 자리에 누가 누구 이 목적어가 누군지를 해석을 해 보시면 되요 주어와 목적어 같을 때 쓰는게 뭐다 제귀대명사다 아시겠죠 자 c번 갑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자 컨트리즈 해서 왜 1번 더 정리할까요 위치라는 아이는 뒤에가 한 자리 비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 외열이라는 아이는 뒤에가 완벽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위치는 뒤에 한 자리가 비고 외열은 완벽해야 됩니다 자 슬립 타임 has declined 이 잠자는 시간이 점점 감소한다 드라마티클리 아주 심각하게 아주 격렬하게 감소합니다 해서 뒷문장이 완벽해요 주어가 빠져 있다든지 목적어가 빠져 있다든지 아니라 뒤에가 완벽하니까 외열을 쓰는 거죠 아시겠죠 오늘도 정말 정말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